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총론을 마무리하고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강론은 선관위 수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단일선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가지고 더불당 후보를 선거구마다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범해왔기 때문에 여덟번째 소위 선거 공직선거인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과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더 넘게 역대 부정선거 역사에서 가장 심한 조작 심한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방식은 선거인수를 크게 부풀리지 않고 거의 일정한 선거인수 가운데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주로 더해주는 방식 정감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종 조작 수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 수법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하고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투표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서 높여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과 조작된 사전투표자 수의 사이에 약 3만 7천 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동별관내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거소투표에 투입해주는 그런 아주 새로운 신종 사기기법을 이번에 도입했고 그것이 성공함에 따라가지고 역대 최고의 조작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까지 2017년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그 선거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는 정규 평균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의 득표수를 이동시켜가지고 그 절반인 12.5%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국민의힘 후보에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5%를 하는 그런 정도의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 35%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17.5%를 빼앗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플러스 17.5%를 더하는 총조작규모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모가 35%나 될 정도로 가장 여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이 부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이번 부정선거는 듣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시각적으로나 그다음에 선거 데이터 분석면에서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 번 그렇게 접하셨겠지만 한번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선관위주도 선거범죄 선관위주도 득표수조장 선관위주도 득표수정감작업을 한번 총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로 강서 보궐 부정선거 정거 1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그것은 사전뺑이 당일의 차이값입니다. 사전뺑이 당일의 차이값이고 이 차이값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빼앗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0개 동에서 모두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양제1동을 해석하게 되면 가양제1동 사전투표자 수의 13.39%를 국민의힘 후보에게 솜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15.29%를 더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16.5%를 훔쳐가지고 17.29%를 더해줬으니까 대개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에서 35%를 조작하는 그런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득표수로 훔쳐가지고 이동시키게 되면 이 값이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경우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에 도입한 신종조작수법 신종조작수법인 투표자 사전투표자들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눈을 감으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거처럼 사람의 숫자가 많을 때는 총득표율하고 사전투표율하고 당일투표율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부정승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정의당과 진보당과 녹색당과 자유통일당에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마이너스 0.3 0.15% 0.03%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 17.2% 마이너스 16.51%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큰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더라도 과학이 발견해낸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은 그냥 진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더라도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보여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도 어떻든 부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부정선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은 이번에 부정선거가 심하게 이루어진 사전투표가 심하게 이루어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차이값입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에 선거 부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광주광역시광산갑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군인이 열병식하는 것처럼 좌우가 대칭인 그런 모양을 발견할 수가 없고 차이값이 아주 작고 그다음에 차이값이 후보말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수를 말합니다. 만들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못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비원회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을 조작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국민들을 속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속여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냥 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정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거는 강서보궐 사전투표 조작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이런 수치는 나오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4.15 총선에 서울 경기, 서울 여러분들 경기 인천에서 나왔던 숫자보다 좀 더 심합니다. 과학은 당일 투표에 더블당 후보가 48%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48%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5%를 더해 줘 가지고 65.7%가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선거를 증언하는 숫자들을 다 깔아뭉개고 언론사의 기자들은 다 대학을 나왔을 건데 함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게 세 번째 정거물입니다. 이런 수치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이렇게 큰 격차는.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 정거는 사전투표를 먼저 까고 사전과 당일이 함께 까고 그다음 당일이 까는 이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정당별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표가 될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더블음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건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중간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과 당일이 함께 이렇게 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비슷하고 어떤 데는 이거는 사전투표를 깐 안 되겠죠. 혼합 이런 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종결된 것이 11시 26번입니다. 이제 11시 26분부터는 그야말로 당일 투표만 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블당과 국힘당이 각축을 벌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시간 경과별로 사전투표만 개표할 때 사전과 당일을 함께 개표할 때 그리고 당일을 개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양심이 있으면 이게 사전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이라는 데에서 참 다 그걸 덮는 것은 참 정말 범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언론사에 있는 중진 그런 칼럼니스트라든지 주필이라든지 기자들도 여기에 이렇게 거짓으로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되겠죠. 그 대가가 더블 민주당이 여러분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일당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다 모두가 함께 지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새 같아 가지고 눈앞에 이익 때문에 이런 사실을 다 가리고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는 데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20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더블당은 압승을 한 겁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사전빼기 당일 득표율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분의 1의 20성 곱하기 2분의 1의 20성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꼭 같은 20개 동에서 전부 사전투표에는 푸른색의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 다음 20개 동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다 민주당과 더블당이 다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그런 형태가 지금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심이 눈이 어두워가 이런 것을 다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정거 5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위에 진교훈과 김태훈은 68대 31.7 44대 34.6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관내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진교훈은 더해 주고 김태훈은 빼앗았기 때문에 항상 사전 빼기 당일은 압도 적은 플러스 값은 모든 20개 동에서 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할수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총선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전투표 압승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대성을 거두겠죠. 그렇게 조작을 다 하니까 그런 엄청난 조작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많이 설명드렸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선거가 끝납니다. 끝나면 이 비위가 수정이지만 실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자 수와 그 다음에 투표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 보궐 부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압승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7.49%의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올려서 22.96%라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보된 37,473표를 바로 더불당 후보에게 전부 다 넘겨 져가지고 압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여러분 알려지는 것은 a만 알려집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그런데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선관위가 최종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b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사기수법 사전투표 조작의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2아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자 수를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점령한 겁니다. 국가를 그러니까 그냥 접수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거대한 강서 보궐 부정선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가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신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과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르네상수기에 여러분들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도시국가 역사를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때로는 성주란직 아니면 반란자가 성내의 모든 사람을 적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적 치아의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당 지배체제 하에 신음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겨준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책무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고생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이 다 국민들을 다 거기에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항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수백 년 수십 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렇게 강서보궐 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3만 7천 명 정도를 그거를 진교훈 함께 더해준 그 발견 절차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3만 7천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수 만큼 선관위가 동별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준 것을 추적하는 과정을 이런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방법 선거관리 이변의가 사용한 조작규칙 을 찾아내는 방식은 출발점이 큰 동별로 큰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그 큰 차이값을 통계학의 이론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만족하는 차이값이 오차범위 0의 3% 정도로 아주 작은 단계까지 수렴에 나가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사전당일 차이값 사전당일 차이값입니다. 이 큽니다. 플러스 15.28% 마이너스 17.79%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미친 숫자다 이렇게 합니다. 선관위가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 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미친 값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조작된 상태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 후보별로 거의 일치하는 그 단계로 여러분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도착하는 거 아니까 0.3% 플러스 진교훈 김태우 마이너스 0.3%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찾아낸 규칙이 뭔가 하니까 3만 7천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전부 다 동별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투표하게 투입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바로 그 시점에서 딩동댕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는 선관위가 3만 7천여 표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모두 진교훈이에게 다 더해 줬습니다. 더해 준 규모는 진교훈이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더해 줬습니다. 이렇게 찾아내고 보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가짜 선관위 발표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00장이라고 하면 그중에 50장은 진짜고 50장은 선관위가 밀어준 거라는 겁니다. 100% 이꼴은 50% 플러스 50%라는 거죠. 그런 짓을 한 것이 발견된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의 차익값이 플러스 0.3% 마이너스 0.3%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강서 보궐 부정선거의 여덟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여기 보시는 살색이 거소투표 동별 진교훈이 받은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것은 바로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리고 조작되기 이전에 진교훈이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쪽의 살색입니다. 진짜 372표 선관위가 더해 준 거 372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43표가 나오는 겁니다. 염창동에서는 진짜 2,900표를 진교훈이 사전투표에서 받았고 그다음 조작된 2,900표를 더해 주게 되면 이게 5,799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숫자가 다 여러분들 찾아진 겁니다. 강서 보궐 부정선거 증거 9.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가짜입니다. 진교훈의. 이게 진짜. 가짜의 절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하기 위해서 뭘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뻥튀기한 거죠. 진교훈은 거소투표에서 63% 63% 63% 63%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뭡니까 36%인 거죠. 이렇게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가짜의 절반이 진짠 겁니다. 강서 보궐 선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다 눈을 다 감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다 문산을 찾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강서 보궐 선거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심하게 조작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대통령께서는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는 당정 쇄신하겠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심을 봐라 당정 쇄신하라. 이렇게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눈을 감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헛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눈을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게 되면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시간관계상 9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이 왜 심각한 거 아니까 거의 비슷한 방식을 2024년도 총선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은 그냥 대패가 그냥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개헌선까지 여러분들 무너뜨릴 정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참담하고 이 무섭고 이 끔찍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항복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선량한 국민과 이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적치하에 그대로 넘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한 3년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진실되게 이름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항복선언이다 포기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를 받아들인 대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불당 1당 지배체제에 있어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여러분들 신음하는 것이 바로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보유하고 국헌을 지키는 그 임무를 방임 내지 여러분들 태만한 것뿐만 아니고 완전히 포기한 것이 바로 강서 부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발신하는 발언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각 넣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공병호 선생님 그런데 질문 던지겠습니다. 서울 오세훈 때는 왜 부정선거가 없었는지 아닙니다. 서울의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모두 다 조작이 있었고 그건 공병호tv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숨을 돌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선거 부정을 규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런 노력을 힘을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지난 상반기 때부터 여러분들 완관된 선거 부정을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는 사람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